네 반갑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자 오늘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서 이 SP 소프트 오늘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일단 5% 이상 17,150원을 찍고 상승분을 좀 약간 반납을 좀 해줬습니다 결국은 16,110원에 마무리를 해줬는데 일단 우리가 이 3거래일 동안 그래도 상승 추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매물대가 조금 많이 몰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17,000원을 찍고 내려왔던 이유가 매물 테스트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간이 저항이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그렇게 지금 단계별로 올라가야 2만원 구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만원 정도까지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향해서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자 추세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정확하게 지금 N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SP 소프트가 만약에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지만 이 주식이 만약에 끝난 주식이었으면은 자 15,000원 부근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올 게 아니라 자 11,000원 밑에까지 빠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정확하게 상승 파동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단 제일 변곡점 지점인 이 18,000원에서 2만원 부근에 자 여기에서 분명히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는 이렇게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지금 계산을 해봤을 때 자 이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44% 정도 빠졌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도 이런 똑같은 패턴에 이런 주가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나서 자 이만큼 자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여기에 구간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마이너스 한 44% 그쵸? 그러면 이 SP 소프트 자체가 이 반등 시점을 정확하게 지금 계산을 해주면서 주가를 올려주거나 내려줄 때 자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세력들 자체도 지금 주가를 올려줄 때나 내려줄 때 이렇게 정말 힘있게 들어 올려주면서 내릴 때도 정말 무섭게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패턴으로 정확하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금액에서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이어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되돌린 파동이 나오는 상승 추세로 지금 돌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세력들도 지금 재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결국은 이 자리에서 강력한 지지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이 주가에 대해서 하락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지점 밑으로는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물 분포도를 좀 보면은 매물대 자체가 지금 이 구간에 제일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18,000원 이상에서만 이게 주가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이렉트로 2만원, 2만 5천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니까 아직은 우리가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력들 자체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주가를 너무 올려줄 때도 정말 단시간에 올려주는 이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상승이 이렇게 대상승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타점이 온다라고 싶을 때는 제가 일전에 타점을 잡아 드렸듯이 동일하게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 대신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는 기준이 있죠 상승이 나왔던 날이 2월 29일 날 상승이 나왔고 제가 매수 타점을 드렸던 날은 다음 날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중요한 건 이 되돌림이 정확하게 언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렇죠? 추세를 아예 전환을 시켜버리는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거래량이 좀 들어와줘야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매도 타점을 잡아갈 때도 3월 6일 날 전략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3월 6일 날은 이날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2만 7천 원 최고가가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다음 날 팔지 왜 전날 팔았을까? 특점이라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100%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수급 자체 거래량이 이날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략 매도를 진행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충분히 수익을 또 받고 다음 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아쉬울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날 이렇게 추가 상승분이 나왔을 때도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량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전략 매도를 진행을 했고 현재 구간에서 타점이 분명히 보인다고 하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매수 타점 도와드릴 거고요 현재 이 위에 구간 2만 원 이상에 계신 분들도 정확한 구간에서 추가 비중을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수익을 보고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기가 어렵고 나중에 나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이 타점대로 정확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4903-7423 자 이렇게 세 글자 SP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들 나올 때마다 정확한 구간에서 대응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자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 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 경고 종목을 해제하는 날짜가 3월 19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3월 19일날 투자 경고를 해제를 시키겠다라는 자 이런 뉘앙스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 3월 19일 자 우리가 거래일로 봤을 때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자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자 이렇게 3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3거래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이 분명히 행보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행보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큰 수익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자 이런 종목을 제가 하나 추천을 좀 해드릴 건데요 어 이렇게 좀 정리해놓은 파일이 좀 있습니다 지금 3월부터 지금 4차 바이오 종목 지금 현재 매집주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무료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차 매집주라고 해서 지금 일전에 자 1, 2, 3차 자 3번에 걸쳐서 자 매수 매도 정확하게 진행을 좀 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어 지금 4차 매집주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참여해 보실 분들은 자 제가 무료로 매매 타점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 SP 소프트로 뭐 손실을 어느 정도 보았다라고 하더라도 어 이 종목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달 이내에서는 큰 수익 4배에서 5배 이상은 자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자 현재 이 구간에서 임상 3상 신청을 해놨습니다 어 일전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자 일전에도 3상이 확정된 후에 7배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4천원에서 2만 8천 5백원까지 자 7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고 지금 다시 한번 새로운 이 신약에 대해서 3상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봉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지금 들어 올려주는 모습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우리도 같이 매집이 들어가야 추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큰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SP 소프트 매매 타점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있지만 이 종목으로 큰 수익으로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손실권에 있다라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 자체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현재 이 HLB랑 동일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만원이었던 이 주가가 자 8만 5천원까지 8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대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랑 지금 현재 자 차트를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정확히 이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대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정확히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대상승이 나오고 나서 놓치시지 말고요 어차피 무료로 제가 이 파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으니까 자 이거 정확하게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함께 큰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010-4903-7423 자 SP 자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뭐 SP 소프트 매매 타점 정확하게 대응도 해드리면서 이 매집주 종목 또한 대응 똑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일단 마무리 좀 하고요 일단 내일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